예비고루 친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링영어 퍼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쵸?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뭘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지, 할 거 많지. 근데 그 중에서도 단어장 한 권은 떼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아니면 지금부터 슬슬 하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얼마 안 돼가지고 한 권 정도는 다 떼야 되지 않겠냐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을 딱 빌어서 이 훌륭한 단어장을 기가 막히게 한 권 다 떼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식시켜드리는 강의를 제가 개발했다 이겁니다. 보세요. 고교 필수 어휘, 그 다음에 이거를 수능 기출 문장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다 이식시켜드린 강의예요. 오케이? 믿고 들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이름하야 2022년 뉴 힐링복합 능률복합 어원편이라는 강좌인데 능률복합 책 다들 아시죠? 중학생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능률복합. 그쵸? 이번에 참 운이 좋게도 이 능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강의를 좀 촬영해달라. 그래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 1학년 분들이 보고 계실테지만 예비고 1. 저는 이거 예비고 2, 예비고 3이 들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들으세요. 좋으니까. 선생님, 그럼 선생님 강의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왜 좋아서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설명할게요. 자, 보시죠. 자, 믿고 들으세요,잉. 표제어 약 1,200개 전부 다뤄드립니다. 이게 한 강에 대충 한 20개 정도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다해서 60강이에요. 그럼 대략 한 1,2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1,200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뤄드릴 거예요, 일단은. 알겠죠? 손실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어원. 능률복합 어원편이잖아. 그래서 어원 간단하게 설명 딱 하고 이 단어는 어원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뜻을 갖게 되었다.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기 기억 속에다 일단 무조건 쑤셔 집어넣어드려요, 일단은. 그 다음에 저만의 암기 팁 같은 게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적극 활용해가지고 일단 무조건 강의를 듣는 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 단기 기억 장치로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린단 말이에요. 무조건 들어갑니다. 무조건요. 알겠죠? 그럼 그렇게 일단 단어를 먼저 학습을 했어잉? 외웠어잉?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는 물론 단어장에도 훌륭한 예문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더 훌륭한 수능 기출 문장을 제가 다 뒤졌어요. 지난 20몇 년간의 수능 문장을 다 뒤졌단 말이야.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다 문서화시켜가지고 제가 다 찾았어, 다. 그래서 수능 기출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표제어가 언제 수능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다 보여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어휘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수능 문장은 이런 레벨이다. 실전 감각까지도 학습을 시켜드려요. 독해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럼 단어 배웠죠? 내가 배운 단어가 진짜 수능, 실제 수능에서 나오는구나. 한번 보고요. 그 수능 나온 그 문장을 제가 깔끔하게 해석도 해드리고 분석도 해드립니다. 그러면 뭐도 올라가? 독해력도 올라가겠지. 그잖아? 그럼 한 다음에 어? 내가 외운 단어가 수능에서 진짜 나오네? 확실히 생기죠? 그럼 어때? 아 이거 놓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걸 까먹으면 안 되겠어. 스스로 복습해야 될 그런 의지도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그잖아? 내가 실컷 외웠는데 이거 진짜 시험에 나오는 거 맞아? 이런 생각 해버리면 잘 안 외진단 말이야. 근데 전 다 보여줄 거라니까요. 적어도 70% 이상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쓸모가 있는 단어이자 조만간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려요. 그죠?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대단한 거예요. 맞죠? 이런 강의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저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동의어, 반의어까지도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표지어는 1200개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단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지. 거기다가 수능 문장을 통해서 배우니까 수능 문장 속에서 이 단어도 나와 있겠지만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단어들 중에서도 중요한 단어, 어려운 어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제가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 해가지고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암기도 시켜드리고 반복도 시켜드릴 거라고요. 그럼 결국 제가 봤을 때는 1200개를 우리는 표지어로 배우지만 2000단어는 배우실 거예요. 알겠죠? 요렇게는 제가 완벽하게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후회 없을 거예요, 여러분. 믿고 들으세요, 그냥. 1강 한번 들어보시면 감이 와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각 데이별로 한 강씩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분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35에서 40분. 그거보다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60강 완강이겠죠. 아우, 선생님. 아, 근데 다 좋은데 60강 그거 언제 들어요, 그거. 아우, 저 너무 힘들어, 인강. 여러분,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어. 그냥 오늘부터 시작하면 60일. 두 달이면 끝나잖아요. 두 달이 그렇게 길어? 어리고 어리고 한 강당 35분밖에 안 되는데 비타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강의 속에서 제가 또 재미있게 활기차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막 텐션 팍팍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같이 호흡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반복하면서 남기시켜 드릴 테니까 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루에 하나씩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무조건 도움됩니다. 알겠죠? 형 믿고 들어. 알았지?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냥 진짜 맛보기 살짝 보여주면 뭐 포스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이제 언 설명을 해. 뭐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연기하다는 뜻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기출 수능 문장을 보여준다고. 얘들아, 2010년 수능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간단히 보여줘요. 그러면서 It is nice to have what you want when you want it, but the ability to post one satisfaction is important 해가지고 해석을 다 해드려요. 다 해드려요.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해석할 수 있는 경지까지 제가 올려드려요. 그만큼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려요. 알겠죠? 같이 호흡하면서 해석할 겁니다. 그리고 각 강의마다 이 예문들 있죠? 이거 제가 다 파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맛만 먹으면 다운받아가 출력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 이 영어랑 우리말이 있는 파일이 있고 영어만 있는 파일이 있어요. 이 문장들만 있는 파일이 있어. 그럼 두 파일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일단 영어랑 우리말이랑 같이 수록되어 있는 거는 그냥 학습용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용으로는 영어만 있는 거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쫙쫙 해석이 되는지 판단을 해보세요. 무조건 된다니까. 그럼 어때? 단어도 배우고 수능 수준의 문장도 같이 배우고 어휘력과 독해력이 같이 느는 거. 인정? 그러고 한 다음에 제가 필요시의 동의어 반의 이런 거 정리해드린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포스폰이 나왔다? 이게 미루다잖아. 그럼 여러분들 딜레이 프라 프라 크라스티네이트 이런 게 동의어란 말이에요. 선생님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아 나오지. 수능간도 나와요. 그래서 동의어 딜레이 포스폰 풀업 프라스티네이트 다 정리를 해드리고 같이 또 암기를 해. 얘들아 따라하자. 딜레이 포스폰 풀업 프라스티네이트 딜레이 포스폰 풀업 프라스티네이트 시시시작 딜레이 포스폰 풀업 프라스티네이트 딜레이 포스폰 풀업 프라스티네이트 발음이 잘 안되더라도 따라해보세요. 시시시작 딜레이 포스폰 풀업 프라스티네이트 한 번 더 딜레이 포스폰 풀업 프라스티네이트 제가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하는데 여러분들도 안 따라할 수가 없겠죠. 따라하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거 외웠죠. 동의어 세 개까지 다 외웠죠. 네 개 외웠죠. 그 다음에 수능 문장도 해석할 줄 알았죠. 이런 강의가 어딨냐고. 들으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요. 오늘부터 당장 60강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렇게 한강을 했어. 거기다가 매 강마다 제가 제공드리는 그 복습 파일까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 복습을 하면서 따라왔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한강씩 들어가지고 두 달 뒤 60강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1200개의 표지어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외워졌을 거고 거기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적어드린 동의어 반의어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 대부분의 단어들을 다 수능 기출문장을 학습을 했고 그걸 또 여러분들이 복습을 했으니까 독해력도 엄청 커졌겠죠. 그럼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이 어떻게 되겠냐고. 탄탄대로지 뭐야.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예비고 1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 선생님 저 사실 예비고 2인데요. 제가 이걸로 우연히 봤어요. 아 들으세요. 무조건 도움이 된다니까. 1강 들어보세요. 알겠죠. 판단 여러분들이 잘 현명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 1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